오늘 정론 1칭 모두 아웃꼭지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수령이 전염되니 팔다리가 다 뒤틀리는구나. 두 번째, 김정은이가 코로나 걸린 모양이에요. 이게 저 사교 집단들의 아주 광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드,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정상화가 시작됐다는 소식이고요. 참 만시지탄이죠. 세 번째는 문재인이가 해도 해도 너무했네요. 지난 4년 동안 한미연합훈련이라고 하는 걸 요식적인 신용은 냈는데 단 한 번도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설치하고 훈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4년 동안. 이번에 그걸 매뉴얼에 입각해서 범정부 전시지휘소. 지금 UFS, 울치포커스, 쉴드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뉴얼에 따라 범정부 전시지휘소를 하려고 했더니 작동 안 되는 게 그렇게 많았다는 겁니다. 4년 동안 그냥 문 닫고 있었으니까 오죽했겠어요. 네 번째 뉴스는 권성동입니다. 이 자가 내가 대선의 1등 공신이다 이랬어요. 내가 대선의 1등 공신이다. 그래서 내가 인수위 가겠다 그러면 갈 수 있었고 장관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수술 안 했다. 제가 권성동의 발언과 권성동의 욕심사나운 얼굴을 보면서 문득 떠오른 사람이 하나 있어서 한명회 에이 한명회만도 못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명회는 압구정동이나 남겼지. 도대체 권성동의는 뭘 남길 건가? 강원랜드를 남기나? 다섯 번째 뉴스는 이준석 성접대 의혹 관련 수사 9월 중에 끝내겠다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의 입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9월이냐? 2015년까지 접대를 받은 걸로 돼 있다고 합니다. 2015년에 1년에 한 20회에 걸친 접대가 성접대 포함해서 1년에 범죄 행위를 구성한다면 마지막 범죄가 일어난 시점이 2019년 추석인 거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알선수재죄 혐의를 적용할 경우에 공소시효 7년 2022년 9월 중순까지가 공소시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광호 서울청장이 그 9월에 공소시효가 끝나기 전에 수사의 결론을 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만큼 사법처리의 의지가 분명하다. 이렇게 해석되는 발언이라서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주제가 영수회담인데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영수회담 웃기는 소리 마.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는 것은 언제든지 좋아. 대통령실이 그렇게 역제안을 해야 돼. 이렇게 제가 제안했는데 대통령실이 바로 그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발표했습니다. 영수회담은 구시대적인 개념이다. 여야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면담은 언제든 좋다. 이제 공은 이재명이한테 넘어간 겁니다. 진짜로 민생을 위해서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다면 어이 뭐 좋습니다. 여야 지도부 대통령 함께 만납시다. 라고 해야 맞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과연 그렇게 나올지 한번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요즘 공무원들의 월급이 동결되거나 고위공무원들은 월급을 삭감하고 있는데 대통령부터 지금 월급 10% 삭감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연봉. 이 문제 관련해서 한덕수 총리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긴축재정을 위해서는 공무원 월급 낮춰야 한다. 이렇게 소신발언을 했습니다. 여덟 번째 뉴스는 원희룡입니다. 벌떼 입찰이라고 하는 게 있나 봐요. 벌떼 입찰. 벌떼처럼 달려든다는 거. 벌떼. 계열사를 30개에서 40개씩 만들어 놓고 공공택지 분양할 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그중에 자기 계열사가 어떻게든 낙찰을 받으면 자기 사업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호반건설 호반건설의 호자가 호남호자 아닌가. 한번 찾아보세요. 호반건설을 포함한 5개의 중견건설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대기업 같지는 않은데 현대, 삼성, LG 이런 대기업 건설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호반건설을 포함한 5개 회사가 굉장한 독과점적인 낙찰을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고 원희룡 장관이 이거 그냥 두지 않겠다 하고 철퇴를 가하겠다. 이렇게 나왔다는 소식입니다. 호반건설의 호자가 그 호자 맞아요? 영어로만 나와 있어요? 호남지역에 기반한 건설회사죠? 자, 그렇고 마지막 제 고성구 칼럼은 대통령실은 가장 유능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가장 유능해야 한다. 이유 불문,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곳이어야 한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을 거의 리셋하듯이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야, 그거 뭐 출범한 지 두 달 만에 어떻게 전면 개편입니까? 라고 하는 일각의 투덜거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구성이 잘못됐으면 하루라도 빨리 제대로 구성하는 것이 맞죠. 대통령실,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가장 유능한 조직이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통령실 개편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이 다섯 개 꼭지, 아홉 개 꼭지입니다. 아홉 개 꼭지, 여덟 개의 정론 1층과 마지막 고성구 칼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조금 양이 많아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